코로나로 인해 가지고요. 지금 비누도 구할 수도 없고 뭐 모린가 뭐 분말부터 해서 지금 다 구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그래서 시장 쪽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몽족이 직접 농사를 져가지고 이렇게 갖고 나와서 판매를 하는데 지금 우리 짠이 들고 있는 게 흑생강이에요. 흑생강도 있고 저기 뭐 영지버섯도 있고 모린가 씨앗도 있고 오오오 하는 게 가격이 만만치 않은가 봐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와 제가 다니던 데부터 해서 저랑 거래했던 데부터 지금 문 다 닫았네요. 가게 자체가 다 형체가 다 없어졌어요. 이 코로나가 이렇게 무섭네요. 이렇게 상점들이 이렇게 쫙 있네요. 영지버섯도 나왔는데 저는 영지도 아닌데 이상하게 생겼네 영지버섯이. 여기는 킹덤이 없네요. 이 집은 킹덤이 없고 사봐야 돼. 이 집은 킹덤이 좀 있네. 능킬로버섯. 여기 타워다이. 송셴. 송셴. revision. работ하러 가는 중. 고감로버섯. 못하이버? 네. 로타이버? 어휴, 팽. 아휴, 팽. 아휴, 팽인. 몇? 몇 일이야? 몇. 몇 킬로. 몇 킬로. 몇 킬로나. 1킬로. 3킬로? 아휴, 3킬로만. 어휴. 3 킬로 탕못. 몇 태국? 네? 3킬로 여기도 뭐 없네 지금 흑생강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흑생강도 마찬가지로 가격도 단가가 워낙 많이 올랐고 비누 같은 건 구할 방법이 없어요 지금 무조건 답답하면 제가 시장까지 나왔겠습니까 여기도 있네 흑생강 여 킹담 타워다이 넌 킬로 몇 킬로 타워다이 몇 킬로 타워다이 몇 킬로 3킬로 3킬로 생강 pozis 될까 번eling 이 돈은 계품 messages 3kg? 네 3kg 네 3kg 네 3kg 3kg 10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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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kg 7kg 3kg 10kg 8kg 5kg 가격 흥정했어요 예 키로당 5만원씩 깎았네요 지금 20만원씩 달라고 했는데 5키로 살 테니까 15만원씩 주워라 해가지고 그냥 갈라겠어요 비싸지 지금 근데 어쩔 수가 없잖아 우리가 밥대기를 사오는 게 아니라 소매로 사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그냥 갈라고 했는데요 이랬던 저랬던 가격 흥정에 성공했습니다 키로당 5만원씩 깎았어요 20만원인데 15만원씩 근데 엄청 비싸요 지금 물가도 많이 올랐고 지금 소매에서 사다 보니까 그리고 비누라던가 지금 가공된 거는 없어요 모링가라던가 이런 것들 야 맞다 모링가 씨앗 사야 되는데 씨앗 한국 가서 싹 틔울 거 가공 less는거 고링 아 네 포함받아 네 모링가 씨앗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링 efter 고링 수 고링